어우 아파 그래도 얘는 잡아야지 사망 이 게임에는 드래곤이 상단이 이번에도 맵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텀 듀오는 어디로 가야될까? 오! 알아내는데 성공하셨음 바로 그겁니다 근데 나 큰일난거 같은데? 이거 티모 상대로 암흥무 탑이면 진짜 눈물을 흘릴거 같은데? 파이팅 하십쇼 3대 치고 가시면 딱 뺍니다 지금 한 대만 칠게 3대 4대 치고 가게 4대 치고 가게 4대 치고 가게 멀리있어도 돈먹어 이건 롤이랑 다른점이 막타 못쳐도 일단 점화 걸고 하이그나이트 주변에 있으면 다 돈 들어오기 때문에 막타 좀 못쳐도 라인 해도 돼요 158대 치고 가게 5대 치고 가게 보다 5대 치고 가게 이리와 안아줄게 잡았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치바넌다 어우 저 각이다라는게 나를 약간 병식했어 병어서 죽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돌았어 Q로 안 맞춰도 W E 데미지가 이게 초반일수록 근근 또 아프거든 나중엔 또 미미한 느낌이긴 하지만 가람개 어쩐다고 인지가 다 아파 잠깐 이거 먹을까 하바무그무가 사기라고? 미쳤네 하하하하 너무 롤이랑 다르다니까 롤에서는 절대 사기일 수가 없잖아 이거 롤에서는 골랐다 하면은 욱 개 처먹을 수 있어 욱 개 처먹을 수 있어 알았어 롤 롤 롤 롤 여러분들이 정렬 궁 해가지고 풀피 1콧 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잘하면 롤 그치 야 뭐 티모가 물몸이기도 하지만 풀피를 그냥 뚝뚝이 깨버리네요 한방에 이게 이게 와이드리프트 오케이 이제 이렇게 승자의 특권이죠 이것도 한눈 타고 여기는 타워 골드가 3개구나 티모 왔다 티모 왔다 너 또 죽을 거야 기대해 기대해 티모야 또 죽어볼래? 알았어 우와 쉬바라 와아 이런 한번 템 타고 골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템만 타서 안전하게 있으면 템은 추천 템들로 가면 되지 뭐 AP가 필요 없고 흠흠흠흠 오케이 오케이 템을 빨리빨리 사와서 템포를 맞추는게 중요하겠구나 골드 애초에 뭔가 타워 골드 잘 믿는 캐릭터도 아니었고 아 아깝다 근데 방심할때 겁 한번 주고 겁 주면 겁만 주려 했는데 지가 죽으러 왔네? 이건 못참지 어허 어어 아 Q 맞췄으면은 나이스 잡았다 라일라이 간다고? 뭐 AP로 가네 아 아 아 야 야무으 이거 기대되네 이러면 영거빌 지팡이 이런것도 가도 되는거 아니야? 좀 빠르게? 영거빌 지팡이가 가지고 이걸로 P랑 체력 교환하면서 패면은 개팰듯? 아 렌즈 타는거 또 까먹었다 다음에 집갈거 같은 느낌새 보이면 여러분 렌즈사세 이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흠 흠 흐허헤헤 흠 우리 어디 가는 거야? 이야 안녕 너 디디디코 하면 디코 나올텐데 시간 지나면 아마 싹뒤이가 말해줄거야 너 CS 먹지마 먹지말라 했는데 자꾸 먹네 내가 화가 나 안나 먹지말라 먹지마 먹지말라면 먹지마 렌즈 오케이 악세한데 네 들으면서 해도 되고 마이크 쓰셔도 되고 살짝 개입이라는걸 해볼까 탑에서만 있으면 좀 심심하니까 우리 어디 가는거야 디모 잡자 디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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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섯을 어디다 까는거야 얘도 그거 하는건가 한곳에다가 다 깔아둬가지고 내가 지난번 했던 그런거 하나봐 한곳에다가 버섯 다 깔아두고 그거 밝기 기다리는거 근데 우르프가 아니면 그게 좀 어려울텐데 나아악 아우 아우 밀어버려라 나 돌아다니지 하드서 재미를 볼만큼 봤어 아 이거는 근데 뭔가 어 다 폰으로 하니까 애들이 다 어색어색해서 그런가 뭔가 어 좀 괜찮네 다 똑같은 환경에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편하네 우리 아우솔 어디가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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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콕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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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미드 잡자 호 어허 아 저기 예측이 좋네 호 아 이거 좀 회심일격이었는데 이거 야 용먹자 아 아 아 아이 아 아 아 아 아 아 맞다 다했다 이거는 오늘의 매드부비 빨리 클릭 따라 여러분들 아 다 죽였어야 되는데 잘하면 될 것 같은데 다이브 터뜨리고 궁쓰고 나이스 좋아 나 라인이 말 됐고 근데 뒤에 거는 샵KR1인가? 뭐 뭘로 검색해야되지 모르겠네 정글러 할때 쓸 닉네임이었는데 이거하고 라인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네 이거 아무 뭐 피시롤에서는 이제 서포터로도 잘 안쓰지만 이거 여기서 그냥 써도 되겠네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서 뭔가 피시롤은 그런 너프 같은 거 버프 같은 거 확실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여기는 좀 흐지부지 할 것 같아 어? 뭐야 나 스플릿 아니야 출발한다 아무 무난타지 이거 진짜 진짜 철제 쟤 참 하하 어허 이런 이렇게 똥꼬같은 짓을 하다니 한 명도 못 잡았어 아까 4인국의 모든 힘을 다 써버렸다 지금 아 그래 선 전멸 쓰고 들어가서 기킬 그냥 할걸 너무 쟀다 아 너무 크게 쟀다 근데 이거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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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아래에 있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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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면에 안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? 이거 이거 조이패드인가? 마우스 이거 하는거? 이것 좀 안보고 싶은데 야 우리 바론 치자 어 D패드?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만 나 홈 빠질 것 같은데 모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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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잇츠 이따 맞고 이거 뭐 없애는 방법이 있어? 뺏어먹기 e 패드라는거를 뭐 없애는 버튼이 있음 찾았으면 되겠구나 에라하 런 런 런 런 런 라니 스탑이라고 했는데 이미 가셨네? 딱 어차피 지금 키마로 하고 있는게 이게 딱 필요가 없는데 이거 내 화면에 보일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뭔가 시야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야 왼쪽 아래 막 적이 있을때 이제 미드좀 밀자! 와서 그래 일단 욕먹고 얘들아 에바야 아! 개 아깝고 죽임 아깝잖아 죽여 어! 이건 좀 아닌데 난 몰라 오! 감사합니다! 파워 미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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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하하하하 아우 저 핑 핑 어떻게 찍어 이거 지나가면서 내 바위기 먹어버렸어 알았어 아우 소리니까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666 죽음의 스코어 와! 되게 긴 게임이라 생각했는데 16분밖에 안됐네 이게 폰롤인가? 거의 뭔가 체감상 PC롤이면 하나하나 40분정도 하는거 같은데 근데 우리 왜 이렇게 그 사이드로 이렇게 가 얘네 리듬이 있는데 새 친구를 찾아보자 어깨 오케이 D 조심해야지 빨리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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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러면 바론 또 나왔다 바론을 몇번 먹니 지금 세번째인가? 지금 우리 3인큐고 쟤네 2인큐인가 봐 쟤네 둘이 무조건 손잡고 당기는데 오질 않아 같이 좀 같이 좀 해가지고 끝내면 좋으련만 오질 않네 그렇지 않아? 쟤네 둘이만 지금 계속 같이 같이 돌아댕기면서 하고 있거든 느낌이 쎄한데 느낌이 쎄한데? ㅇ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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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또 ㅇㅹ 야 야스모도 클만큼 컸네 수반에 이러면은 ㅇㄹ ㅇㄹ 이거 모의기핑 없냐? ㅇㄹ 새 친구를 찾아보자 ㅇ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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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치 죽어 한번 뺐다가 자 들어가시다가 렌즈 돌리면서 버스 피하고 어우 아파 그래도 얘는 잡아야지 워! 워호! 워호호! 저기나 저기나 수호는 왜 이러게 나야 느낌이 이 게임의 장점 하나 또 알아낸 거 같아 PC롤에 없는 꿀벌 리모티콘이 또 있네 보니까 약간 저 요후 하는 뭔가 그런 꿀벌 리모티콘이 있네 3주차 게임 빠르습니다 오케이 좋아 파바무무 재밌었어 친한 친구 레벨이 증가했습니다 유대가 단단해집니다 아 맞아 이런 것도 있었지 이 게임 같이 게임 많이 하면은 이렇게 친구 점수도 해줘가지고 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같이 게임하는 사람한테 해주는 그런건듯